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껴! 도깨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엄청나게 신기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음료수가 나오는 기계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햄버거 가게나 음식점에 가면은 귀툭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기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긴 말 할 거 있나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삐아 간다 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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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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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콜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금 실패하긴 했지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환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이야, 환타가 넘쳤어. 아무튼 이제 환타를 먹어볼게요. 와, 야삐. 여러분들, 여러분들 5시간에 걸쳐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음료수 기계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야삐.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밖에 안되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완성된 기계를 만드는데 성공을 시키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맞죠? 깨바라기 친구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